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27페이지 공조 및 냉동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조화설비에서 조금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될 것 최근에 공조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출제가 안되는가 하면 그때 이제 공고하면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이쪽 파트를 거의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공조미 냉동설비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둬야 될 부분은 저 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으세요 거기 보시면 자 거기 1번 문제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뭐 냉방부하고 난방부하고 약간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 1번 문제 보시면 건물의 냉방부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냉방부와 계산 시 제실자의 반려는 고려해야 돼요 자 왠가 사람이 많아지면 더워지죠 그런데 난방부와 계산 시는 제실자의 반려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난방부와는 손실연량만 합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치등연량이 고려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실내 온도차가 클수록 건물의 열 손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온도 밖의 온도 높아지면 어떻게 냉방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겨울에 밖의 온도가 추우면 많이 들어가죠 열 손실이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벽체 열관류값이 낮을수록 건물의 열 손실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값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열부와 계산으로 공조기의 송풍량을 결정해야 돼요 왠가 최대로 굴리는 걸로 우리가 송풍기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냉방부와 실내부와 장치부와 외기부와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시면 냉방시와 꼭 관련이 없어도 이거는 조금 응급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냉방이 아니라도 우리가 한기 개념상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송풍량 개념이니까 냉방실 시론 26도 이런 거는 26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실의 현열부와가 10.1이고 그 다음에 이때 실내의 치출 공기 16도시로 설정할 경우 피로 최소 풍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공기의 밀도가 1.2이고 증압비율이 1.01 주어졌죠 그러면 이 송풍량 계산하는 문제는 뭐 땅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송풍량 개념은 현열부와가 주어졌죠 현열부와가 킬로왓도로 주어지면 여기에다가 계산할 때 36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퍼아웃한 기준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공기 밀도 공기 밀도에다가 곱하기 거기에 공기 비열 공기 비열에다가 온도 차이죠 온도 차이 기준해 두시면 되죠 그러면 현열부와가 지금 현재 10.1이었죠 그러면 10.1 곱하기 3600에 공기 밀도가 1.2였어요 그리고 공기 비열이 얼마 주었습니까 현재 1.01 0.01 주었죠 그리고 온도 차이가 10이죠 26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렇게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3000 나오는 거죠 기준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분당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 60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풍량 개념이 시간당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민당 묶게 되면 나누기 60 해주면 되죠 그러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간략히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4 배지 수송설비 보도록 합니다 배지 334 배지 수송설비 자 이 수송설비적인 측면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앞전에는 23회 때는 안전장치 가지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잘하면 종합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니 선관계 관련된 거 그러면 먼저 1번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자 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도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고속용은 직류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이널 리미트 세이치는 엘리베이터의 전기역속도 이상일 때 하는 게 파이널 리미트 세이치입니다 최상층이나 최하층의 엘리베이터가 도달이 되면 스톱핑 세이치, 슬롯 다운 세이치, 종점 세이치에서 감속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켜요 그런데 얘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초과 운행할 수 있죠 방지하기 위해서 파이널 리미트 세이치를 우리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파이널 리미트 세이치, 엘리베이터의 전기역속도 이상일 때 전기회로를 차단시켜서 하는 거 바로 1번 문제, 2번 지문은 바로 가속 조절기죠 가속 조절기, 초속기라 칭하는 거 초속기에 대한 설명이죠 파이널 리미트 세이치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부와 개정기는 전기적 안전장치였죠 그리고 결에서식 감속기는 직류 엘리베이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윙기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결에서식 감속기라 칭하죠 그리고 5번에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용 선강기, 선강장 바닥면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엘리베이터의 구성기기에 속하지 않은 완충기 있었죠 초속기, 가속 조절기 있었고 그런데 엘리미레이터는 아니죠 얘는 일반적으로 제거장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 세정기나 냉각탑 이런 데서 물방울 이런 것을 제거해주는 장치가 바로 엘리미레이터입니다 그리고 균형축 카운터 레이트 필요하죠 건상기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균형축 카운터 레이트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브레이크 필요하죠 그래서 3번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에 엘리베이터의 가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죠 자 그래서 이제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것이 자 이거죠 그래서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로 사용된 것이 1차로 가동되는 것이 바로 초속기, 가속조절기가 먼저 가동을 한다고 했죠 얘가 1차로 가동을 하는 게 그리고 가속조절기, 여기에 먼저 가동을 하고 2차로 가동되는 게 비상정지장치예요 비상정지장치고 차이점은 이 건상기 전원을 차단시켜서 정지시키는 것이 초속기죠 얘가 먼저 가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정지장치는 카 케이지의 장착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어디에 가이드레일을 잡으면서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비상정지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번 밖에 없죠 자 그리고 4번에 선강기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선강기에 가속할 때 작동되는 안전장치였죠 그리고 스토핑 스위치는 슬로우 다운 스위치 또는 종점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최상층이나 최하층의 선강기를 자동전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완충기는 선강기가 사고로 인해서 이제 선강로 바닷가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완충기였고 완충기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보통 스프링식이나 유압식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 토크 손질이 생겼을 때 선강기를 정지시키는 것이 전자브레이크고 그 다음에 5번에 리미스위치가 있죠 선강기 문이나 선강장 문이 조금이라도 선강기를 정지시키는 것은 도화스위치 보통 자물쇠 스위치라고도 표현을 하죠 4번에 5번은 도화스위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도화스위치 또는 자물쇠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에 맞죠 출입문 잠금장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자브레이크 필요하죠 그런데 균형추는 안전장치가 아니죠 균형추는 균형추라는 것은 건상기의 부활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균형추죠 그리고 조속기 또 보통 가속조절기 그리고 완충기 개념이 있죠 안전장치에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중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접촉기나 전자브레이크 그리고 슬롯다운 세이치 가부화기 전기는 전기적 안전장치죠 그런데 완충기, 완충기는 기계적 안전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번에 기계적 안전장치의 대표적인 것이 완충기가 있고요 완충기, 그리고 브레이크 근원이죠 그래서 초속기, 가속조절기, 빈초속기하고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 그래서 비상정지장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도아인트로 장치라고 해도 되고 스위치라고 해도 돼요 스위치 이렇게 해도 되죠 대표적인 기계적 안전장치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겨루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한다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윙기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하는 방식으로서 직류 엘리베이터인 고속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슬로우 다운 스토핑 세이치 해당 엘리베이터가 운행한 최상층이나 치하층의 칼을 자동으로 감속시 정지시키는 장치가 바로 스토핑 슬로우 다운 세이치죠 그리고 3번에 전자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의 정기적 안전장치에 속합니다 그리고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 제어가 가능하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 지어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부하 변동에 따른 속도 변동은 없어요 속도 변동은 없다는 거 그러면 사람이 마이타냐 적개타냐에 따라서 우리가 속도 변동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류 엘리베이터는 한 분이 타는 거하고 정은 다 타는 거하고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류 엘리베이터는 부하 변동에 따른 속도 변동이 있지만 직류 엘리베이터는 부하 변동에 따른 속도 변동은 없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의 도하 인트럭 장치는 엘리베이터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하죠 자 이거 있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8번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 중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23회 때 기출 문제죠 이거는 선강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지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1번에 완충기는 스프링식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해서 가 경영추 또는 평영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보통 스프링식하고 유압식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파이널 리미트 세이제는 우리가 했죠 최상층이나 최하층 이상 초가 운행되지 않도록 해서 설치하는 것이 파이널 리미트 세이제죠 그런데 전자식으로 운전 중에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정제 시의 전원이 차단과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 2번은 바로 전자기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8번에 2번은 전자기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에요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3번 가부화 감지장치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탔을 때 전격자 중량보다 많이 타면 부조 벨 같은 게 울리면서 문이 자꾸 열리죠 그런데 간혹 가다 문 닫아봐요 그러면 그냥 운행하는 선강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타신 분이 내려와야 되는데 주변 보시면 안 돼요 자기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마지막 타신 분이 내리시는 거죠 자 기억하시고 그런데 거기 3번에 정전신화 고장대 승계기관 외부화 연락을 위한 이거죠 비상정지 및 비상통화장치 아닙니까 자 그리고 4번에 가속조절기는 선강기는 자 가속조절기는 아까 했죠 정격속도 이상일 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럼 건상기 전을 차단시켜서 전자브레이크 가동돼서 기계실에서 로프에 제동걸리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4번이 바로 뭐예요 4번 개념이 저거잖아요 4번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죠 이거는 파이널 발음상 이렇게 리미트 써도 되고 그리고 리미트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음상 관계없어요 절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이 선강기 문이 선객이나 물건이 끼어서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하는 장치 도화 안전 스위치죠 문 닫힘 안전 스위치 도화 안전 스위치라고도 하고 영어로 세이프 투 슈 라고 하죠 세이프 투 슈 이렇게 칭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출입문 안전장치죠 그것을 출입문 여러분 용어는 마이라도 출입문 안전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안전장치라고도 하죠 안전장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다음 중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죠 자 저속도 엘리베이터만 언급을 합니다 자 왠간 중속이나 고속 초고속 측면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건축이나 자 이런 있죠 관리사 책들하고 성강기 쪽의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다룰 수가 없어요 중고속은 교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속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저속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45m 폼인 분당 분당 맨입당 45m 이하를 저속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1인당 하중은 지금은 75kg로 늘어났죠 과거에는 65kg 기준이었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옆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성용기 설치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6층인 건축물로서는 6층 이상이 아니고 6층짜리 건물로서 우리가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직통계단 하나 이상 설치하면 그 경우는 성용성강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동일한 면적의 경우 의료시설이 업무시설에 비해서 설치될 수가 많죠 자 쉽게 사람이 집중되는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판매시설이나 관람집회시설 있죠 관람집회시설 이런 데는 우리가 사람이 집중돼요 이런 데는 설치될 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여기가 설치될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설치돼서 가장 적은 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이용하기 쉬운 추출입구 근처 등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은요 눈에 안 보이도록 설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비상용 성강기 성강장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종합문제의 지문상 자꾸 언급을 할 겁니다 비상용 성강기 성강장 그런데 현재 아파트의 경우 고층 아파트는 이겁니다 자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 개념 계단의 전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하고 아파트 성강장하고 같이 사실 이 비상용 성강기 성강장하고 같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서 열고 나왔을 때 성강기 기다린 성강기 홀 있죠 이것이 비상용 성강기 성강장 구조이면서 엔드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하고 겸용해놨어요 따로따로 설치하면 어이구 공용 부분 면적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가만 자꾸 분양 단가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이거 제가 언급한 대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벽이나 반자 그 재료입니다 재료는 우리가 불연 재료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면 기억하십시오 재료가 나오면 불연 재료야 돼요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예요 그래서 난연 재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난연 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 재료야 이것이 되면 안 돼요 불연 재료야 돼요 그리고 방안문이 나오면 갑종이 해야 돼요 얼종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강장에서 세대하고 연결하는 출입구 두잖아요 그게 세대의 현관문이에요 그래서 갑종 방암문만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얼종 나오면 안 됩니다 방암문은 갑종이 나와야 돼요 얼종 방암문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비상용성의 성강장에서 얼종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명심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한 대당 우리가 면적 기준 꼭 외워두시면 돼요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주는데 정확히 6으로 설계합니다 뭐 이상 크게 하면요 공유 면적 증가되죠 전역 면적 줄어듭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6제곱미터 그리고 자 이겁니다 1층 이제 피난층이 내려와 가지고 자 우리가 도로나 공지까지 이제 거리를 따지겠죠 그러면 이 거리는 30m 이하가 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치 하나 두 개고요 그리고 갑종 얼종인지 불연 재료 난 연 재료인지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거죠 바닥이나 벽을 구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하구조로 해야 돼요 구액은 내하구조입니다 구조가 나왔을 때는 자 그래서 하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인 방하구조하고 하재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는 내하구조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하구조로 설계해야지 방하구조로 구액하면 안 돼요 이 측면을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다시 염냅니다 앞으로도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은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야 돼요 그리고 2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에는 조명설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강장 바닥 면적에 대해서 1대 6제곱미터 이상 알아두십니다 그런데 5개의 성강장 설치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성강장 출입구 부근이 잘 보이는 것에 비상용선강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는 성용선강기를 비상용선강기 구조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성용선강기와 비상용선강기가 따로따로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성용선강기에서 비상용선강기 구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5번에 피난층 있는 선강장 출입구로부터 도로나 공지까지 얼마의 거리가 확보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거리는 30m 이하가 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상용선강기 선강장 하면 아직 시험에 다룬 것은 이겁니다 6제곱미터하고 현재 다룬 것은 이거예요 앞으로는 갑종, 을종, 방화문 체크하는 것, 메다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 이것을 앞으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종합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전은 안전장치라 했죠 그런데 올해의 시험은 이 박스 내가 낼 가능성도 있어요 종합문제를 그러면 기역, 니언, 디거, 리얼 이렇게 해가지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안전장치하고 법령기준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 이런 것을 모두 합해서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